코로나에 확진된 사람들의 경우 집에서 머물며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혹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죠. 혹시 재택치료와 입원치료,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모든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재택치료가 아닌 입원이나 입소치료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우선 발열이나 호흡곤란 등의 입원 요인이 존재하는 사람들에게는 병상이 배정되는데요. 오미크론 확진자의 경우 높은 전파력으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외 없이 입원 치료를 받게 됩니다. 또한 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 등 감염에 취약한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도 입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이 필요한 소아나 장애인, 70세 이상 환자에게도 병상이 배정됩니다. 재택치료자가 되면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건 아닐지 우려될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 단계 발령 기간 동안 비대면 진료와 대리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요. 재택치료자가 코로나 증상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해 아픈 경우 의사와 비대면 진료 후 공동 격리자를 통해 약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리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된 단기 혹은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해 진료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응급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급차나 방역택시 등으로 이송해 입원 또한 가능합니다.